갑시다 시작해요 투혼이라 나 이거 처음 해보네요 일단 해볼게요 뭐 어떻게 나 분명히 프로토스 했는데 왜 이렇게 된거야 잠깐만요 나 프로토스 했는데 씨빨 좋겠군요 이럴수가 없어요 어디서 또 초반에 들어오려고 하는거지 초반이 있는걸로 할까? 안됨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겠지 거기에 알맞게 해줘야겠지 나도 거기에 걸맞게 해줘야겠죠 그러면 마린을 뽑아줍시다 그 다음에 뭔하냐구요? 벙커를 뽑을거에요 이게 최고에요 벙커를 뽑으면 뭐 일단 쳐들어오지 않겠지 태크부터 빨리 올리라고? 그러고싶은데 내가 스타를 못해요 저분은 벌써 털리기 시작하셨나 아무튼 알아서 할거에요 재배송이니까 어떻게든 잘될거야 그래 아 이렇게 잠깐만 서플라이를 짓고 가스를 지어줍시다 그냥 쳐들어왔죠 방금 누가 쳐들어왔는데 방금 누가 쳐들어온걸 봤어 방금 뭐였지 뭔가를 봤어요 방금 저는 뭔가를 보았다 뭔가를 보았어요 방금 방금 뭘 이상한거 봤기 때문에 일단 가만히 있어야 될거 같아요 일단은 어떻게 해야됐나 이상한걸 해커로 올려야되긴 올려야되는데 해커로 올려야되는데 아 그렇게올거에요 아 이분은 모르겠네요 죽으세요 뭐하시는거지? 모르겠군요 이제 뭘 하신건지 모르겠네 방금 이제 확장을 할때가 됐겠군 확장을 해보자 깜찍니 안녕하세요 일단은 확장을 해봅시다 확장을 해보고 펑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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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린을 뽑아줘야겠어 왠지 불안하니까 마린을 뽑읍시다 나는 뭐 방어스타일이기 때문에 방어스타일이에요 대부분 방어스타일이기 때문에 방어로 가겠습니다 난 방어스타일이어서 어쩔수가없어요 이해해주세요 방어스타일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왠지 그런데 잘못하면 뭔가 럭커나 이런게 튀어나온거 같애 불안해 불안하죠 그러므로 조심해야됩니다 엇글부터 하라고야 알겠습니다 방금 뭔가 쳐들어왔는데 이럴수가 그래서 쳐들어왔군요 스파이더마인입니다 정말 짜장나죠 하필에는 저런 타이밍에 스파이더마인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큰일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되죠 어떻게든 막아야되긴 막아야되는데 지금 무척 안좋군요 지금 오히려 저에게 스파이더마인을 올려주고 가셨네요 정말 깜참합니다 정말 개같군요 어떻게 해야될까 윤초영님 안녕하세요 일단은 몇시에 있는지 확인해보자 연도님은 여기시군요 음 음 됐어요 이제 나이가 만들고 싶은걸 만들어야 겠어 어 메카닉은 말고 좀 다른걸 해봅시다 sciv가 더 있어야 될 거군요 물건을 지울때 얘 혼자만 하는거 같으니깐 버퍼가 후덜덜님? 안녕하세요 어? 버퍼가 후덜덜하다고? 지금 그래? 왠지 뭔가 날라올거 같네요 저는 방어스타일로 가겠습니다 뭔가 불안해가지고 나는 좀 겁쟁이랍니다 죄송해요 겁쟁이여서 흠 방어스타일로 갈거에요 어쩔 수가 없어 아 터렛 좀 지어주고 앞에 그래 앞에다 터렛을 지어주면 되잖아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겠죠 터렛을 지어주면 앞이 보이기 때문에 괜찮을거에요 그러면 언덕에 탱크를 3마리나 뽑아줍시다 그리고 아 5마리면 되겠어요 터렛을 여기다 앞에다 또 지어주세요 그러면 뭐 파괴할 수 있겠지 음 나는 방어스타일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서프레이즈하게 공격을 해주는게 저만의 스타일이에요 의리가 똥을 싸기 시작합니다 큰일이구나 하필이면 띄어야겠군 큰일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확장이 없구나 저기 여기다 시즈를 한 마리씩 얹혀주면 될 것 같네요 아 이정도면 정말 깔끔합니다 그리고 언덕에 지어주고 이거 나중에 띄울게요 일단 스캔을 해가지고 저거를 다 부겨야 될 것 같아요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왠지 아 스캔을 좀 해보자 아 스캔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해봅시다 일단 근데 얘가 못가네요 큰일이야 아 그렇다면 다른데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아 이런데도 있구나 어 서프레이즈하군요 그러면 어떻게든 해보죠 일단은 돈이 자원이 많아야기 때문에 방어를 좀 하고 방어를 좀 하고 알겠습니다 걱정마세요 그렇게 할거에요 아보람스니 안녕하세요 일단은 뭘 나는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상황을 내가 스타를 못해 그런데 솔직히 스타를 못하긴 못해 못하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내가 스타를 못해요 진짜 진심 못해 이해해주세요 내가 스타를 못하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여기에 탱크를 4마리나 보내줍니다 센터가 제일 쩐다고? 아 멀티에 가스가 두개 있다고? 아 나 이제 알았네요 이럴수가 나 이제 알았습니다 하필이면 이제 알다니 너무 못 알아버린 것 같군요 드랍쉽이 두 마리나 있어야 될 것 같군요 왠지 아 드랍쉽도 필요하구나 아 아 공중을 갈까나 뭘 갈지는 잘 모르겠어 아직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아니야 이거는 놔둬놓고 아 쓸 데가 있을까 아마도 이 탱크들 이 탱크들 뭐하는겁니까 잠깐만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왜 이러는거야 야 너 일로 와 오늘도 왜 그러는거야 자 이제 살려줬죠 30초에 1버퍼라고 무슨일이야 지금 어 왜 저러는거지 지금 여러분 괜찮은가요 밀리컴터랑 하냐구요 아니에요 그 시청자들이랑 하는데 제가 초보예요 그래서 지금 봐주시고 봐주시면서 하고 있는중이에요 내가 초보거든 여러분 제가 초보입니다 이렇게 방어해주면 되려나 모르겠네요 잘 내가 스타를 잘 못해서 얘네들은 이제 이쪽으로 가야겠죠 어 이제는 자 이제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제대로 할 때가 왔어요 어 업그레이드 SCV 두마리 더 가스가 없죠 이제 제가 이제는 잘 갈겁니다 이제 이탈은 몬테란인지 모르겠다고요 아 그래요 일단은 제가 생각이 나름 한게 있으니까 걱정마세요 이걸 내가 업그레이드 왜 한거지 방금 전혀 모르겠군 내가 이걸 업그레이드 하려고 한게 아니거든요 잠깐만 있어봐 V 아니군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군요 지금 내가 이 상황으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확장도 해야되고 정유저가 컴터라군요 아니야 시청자입니다 시청자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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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들은 하고 있는데 제가 못해요 제가 못하는 겁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못하는 거예요 의리 뭐하니 제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제가 못하는 거입니다 정유저는 뭔가요 아 저그랑 아니 저그란다 테란이랑 저그에요 이제 확장할 데가 없나 저기를 가기엔 너무 부담스럽네요 스킨이 아깝죠 이럴때 이럴수가 이게 중앙에 점령을 하려고 시작하네요 어떻게든 여기 이미 점령을 했습니다 이럴수가 뭘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상황에 여기 하나 있네 아 유일하게 여기 하나 있네요 언제 스킬을 했지 얘네들이 잠깐만 아 이게 필요하구나 왜 왜 가려보라는거지 아 됐어 계속 지워봅시다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어디서 어디서 뭔가 쳐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거지 계속 해봅시다 이걸 이길 수 있을거에요 아마도 저랑 1대2 밀리할 생각 없냐고요 나 이거하고 밀리 안할거에요 아 저번 스캔으로 알아챘군요 큰일이군요 알아채졌어 흐음 흐음 일하면 안되는데 재미없는데 하나 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이제 이제 쓸모없는 애들은 다 파괴를 할겁니다 이제 뭘 파괴하냐고요 아 이런 쓸모없는 애들은 이제 죽일겁니다 죽입시다 흐음 됐어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깔끔하군요 어디서 쳐들어오는군요 자 자 가줍시다 어리더 발빙 형 가서 죽여주면 되요 어 굳이 이건 스캔으로 뿌려서 죽이면 되는데요 뭐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형은 뭘 본거죠 저는 됐습니다 이거는 쓸모없는 애들은 다 죽일게요 이제 배틀을 더 뽑아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 왜 안죽이는거야 죽여 됐네요 아 일단 얘네들을 죽여야 배틀을 또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흐음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저그를 텁시다 저그를 터는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그를 털어야 일단 중앙을 박살내겠습니다 중앙을 박살내러 가죠 아주 좋죠 자 박살내러 갑시다 어때요 정말 좋죠 박살내겠습니다 이곳을 저는 이곳을 박살내겠습니다 좋아요 어때요 정말 쉽죠 자 일단 이쪽으로 가보죠 스캔으로 모든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갑시다 아 여기는 뭐라고 해야되지 굳이 뭐라고 해야되지 이거는 다 안아프군요 안아픈데 안아프잖아 그냥 텁시다 털어버려 안아파 그냥 털어버려 그냥 터세요 그냥 이겨요 어때요 그냥 터세요 이거는 이깁니다 이거는 이기는군요 깔깔깔깔깔깔깔깔 이게 바로 인간 승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 승리죠 어때요 하면 쉽죠 배터리 계속 뽑아줍시다 뽑아오면 뽑을수록 뭐 없으니까 어차피 얘네들은 저기로 가주세요 이제 중앙이 파괴됐기 때문에 안아플거에요 파괴해줍시다 여기도 배터리 나왔네요 여기도 배터리 나왔네요 이럴수가 이거 큰일입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났군요 큰일이야 잠깐만 큰일 났는데 아 이거는 못막을거같은 큰일입니다 이거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군요 이거 정말 큰일이 났어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다 아 이거 큰일 났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모든걸 지워버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라고 해야되지 큰일 났군요 정말 뭐라고 해야되지 이거는 그냥 나가주시면 돼요 어때요 정말 쉽죠 그냥 나가주시면 됩니다